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오늘 메뉴판이고요. 주문하신 빅코스 준비해 드릴 겁니다. 아, 빅코스요? 네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... 그러면 식사 바로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? 네네. 바로 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드릴게요. 어, 여기 보니까. 포 한 원 라비아. 포? 오, 야야야. 한우가 4번 들어가고 랍스타가 한 번 나오네요. 오빠 그거 하려고 몇 분 생각한 거야? 지금 한 15분 계속 그것만, 이날만, 이것만 기다려. 아이고, 포 한 월나 봐. 포 한 월나 봐. 와, 씨가 참 사람도 좋고. 다 좋은데. 다 좋은데. 저거 하나. 저거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. 네, 진짜. 그 타이밍을 몰라요, 계속해요. 아니, 눈치가 없으니까 저런 거 계속하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오빠. 어? 투데이. 아! 인당 이 가격이야? 응. 1인당 25만 원. 야, 어. 정말 예약 힘들었어요. 저희 남편이랑 처음 갔어요. 25, 두 당 25만 원. 저희 남편이랑 처음. 나 저기 갔었어 한 번. 어머, 어머. 근데 그렇게 하겠다, 지금. 진짜, 그쵸?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어, 뭐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다 나오는 거겠지? 저희 이제 식사랑 같이 드실 웰컴 드링크 한 잔씩 준비해 드릴 건데요. 샴페인. 어, 저건 같이 오는 거예요? 그냥 주문네? 그냥 주문네? 그냥 주문네. 저는 괜찮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옛날에 좀 나발을 불었거든요. 아주 아쉽네요. 웃을 수가 없어요. 네,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. 고맙습니다. 한 병은 제가 거뜬했거든요. 두 병까지도 뭐. 다음에 오면 두 병 정도는 제가. 키, 키 패너로는. 뭐 어떻게, 그래도. 짠만 하자. 짠. 예. 아.